남성 top-media 연습생 이전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버스가 있어요 오늘해 안녕하세요. мод 앞에서 inal 가사 이렇게 내가 할 posses 좀 그런거 his uh, 뭔가 신났는데? 신났지, 신났지 한 번 더! 하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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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어어 유리 어디가? 야야야야 야야야 아니 근데 자꾸 여길 찌르는 거예요 계속 민감한 브이를 다 씻냐? 네 다지 씻자 왜? 남자 피디 그게 아니라 아니 빨리 씻어 아 알겠어요 맨날 일어날게 아 태워 무서워 형 불필요한 신주 제품이 있을 시에 회수상이래요 회수상이래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야 자꾸 하는 소리야 긍정 같은데 이진영 연습생 네 요즘 푹 빠져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게 푹 이진영에게 네 이진호 연습생이란 아 네 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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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좀 아들볼까진 아닌데 아들이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새남이 사랑해 새남이 사랑해 진영 이거 역시 시시야 아니야 어떤 얘기였어? 아 진짜 형이 말하면 시비야? 잘생겼다는 얘기야 아니 아 다른 사람의 말하면 충분해 형이야 아 지금 왔다 진영야 일로와 진영야 일로와 진영야 일로와 진영야 일로와 진영야 하니 한 5천분만 유지하세요 유지 혼리아이지 자신이 돌아오지 않을 기회죠, 여러분들? 내가 센터가 하고 싶다. 눈빛이 변했어. 아, 이건 욕심이 가더라고. 센터가 랩이 많으니까 정말 하고 싶다. 자신 있는 사람. 저요. 오케이. 잘할 수 있다. 저요.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저는 진짜 하고 싶어요. 센터에 욕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저요. 저요. 너무 좋아. 나와. 나와. 어, 맞아. 잘했어. 근데, 확실한 건 네가 이거 할 수 있다면, 난 진짜 이거 너 계속 잡아줄 수 있어. 형이 진짜 많이 도와줄게. 너 그냥 래퍼로 만들어줄게. 아니, 보컬이. 라니, 파니, 듀어벨. 듀어벨. 천천히 있다가 괜찮아. 천천히 있다가 되죠. I'm the best to do. 근데 어차피 이거 한 번 쉬거든. I'm the best to do. 근데 그렇게 바로 들어가면 각자 빌려. 랩을.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아니요. 네. 랩을. 어, 할 수 있지? 어. 믿을게. 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을게. 형한테. 더 배우고 싶어요. 아, 나한테? 아, 나한테? 나한테. 나도 연습생이야. 하하. 하하. 내가 틀리노 샘 나왔어. 하하. 하하. 저 잡으러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그만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랩과 댄스 모두 잘하죠? 랩을 하고 싶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너 꼭 댄스로 가? 이래가지고 라이브 안무. 아이돌은 둘 다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아이돌이다. 뭐야, 내가 첫 번째야? 아니, 내가 첫 번째면 어떻게 해? 와, 이거 큰일 났는데. 아, 걱정된다 여기. 누군가 와야된다. 하, 제발 좀 랩이 좀 대니네. 이리로 왔으면 좋겠다. 뭐? 너 왜 이러고. 왜요. 형이 좋아해요. 야, 너 무슨 생각으로 랩을 고른 거야, 근데. 랩 해보고 싶어서 잘했습니다 너무 순수하게 얘기하니까 품어줬어요 저희 이 멤버가 국부님들과 함께 무대를 즐기는 모습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아 네 뭔가 무에서 사실 유를 창조한 느낌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서 잘했어 진영은 좀 놀랬어 너무 고생했다 이 무대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 진영이 형 정말 원래 보컬 포지션인데 이번에 진영이 형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영이 형이 너무 많이 고생해주셨는데 저희 열심히 이끌어주신 진영이 형한테 너무 고맙고 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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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 김용환영수 씨! T.O.P. 독식 T.O.P. 주식사항이다. T.O.P. 대결이요? 대박이다. 진혁이 엄청... 대박이다, 야. 진혁이 어떻게 된 거야? 진혁 1등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진혁이 1등 할 수도 있겠다. 이더가 누구더라? 진혁이? 네. 진혁이 리더 몇 번 했지? 이번에 처음입니다. 어? 거북선. 그때 원준이가 리더. 아, 맞네. 아, 센터, 센터. 네, 센터였어. 왜 이렇게 리더를 많이 한 것 같지? 그러니까, 약간 리더 이미지야. 응. 러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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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요. 멋있어요. 아 진짜 나 너무 놀라. 잘했어. 그래. 알아. 노력한 것도 맞아. 잘한 것도 맞는데. 내가 이상했던 것보다 너무 놀라니까. 어쩌냐. 진짜 나 이상했습니다. 왜. 너 탈락일 수도 있잖아. 아 오케이. 아 제발. 미안합니다. TOP 미디어 이진혁 연습생입니다. 이진혁 연습생.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증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무대로서 뭔가 부족한 면 없다고 증명받고 싶어서 여기 프로듀스 엑스 워너원 나왔던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너무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대장님. 저 열심히 했습니다. 가족들한테 할 말. 하고 싶었는데. 좀 더. 효도할 수 있었는데. 하오. 하. 미안해. 그리고. 웃어가. 하. 미안하다. 못가서. 이거. 같이. 있어줘야 하는데. 하. 루시영아 진짜 내 인생에 나타나셔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여기 계신 모든 국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몰래카메라봐 아멘 아멘 아멘